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닭스리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이번 한주 굉장히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 F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서 좀 개운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CPI와 PPI, 중국의 경기 부양책, ECB의 금리 인상, 2차전지 악재, 그리고 제2의 SD 사태 등 정말 다사다난한 한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는 불안감을 좀 내려놓고 다음주를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말 아침을 알차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확인하고 오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쉬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FMC라는 큰 이벤트를 끝내고 숨고르기에 돌입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마녀의 날도 겹쳤습니다. 또 월요일에는 노예 해방일을 맞아 휴장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우지수는 0.32%, 나스닥은 0.68%, S&P500은 0.37%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소도 확인해 보시죠. 거래소는 이번주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주간 기준 5주 만에 은봉 전환하면서 0.58% 하락, 밑골이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2,600선은 무난하게 지켜내면서 어제 0.66% 상승, 종가 2,625.7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보시죠. 반면에 코스닥은 좋았습니다. 주간 기준 5주 연속으로 양봉을 지켰고 0.48%의 상승, 121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900선 돌파 시도가 나왔다는 건데요. 수요일에는 899.85포인트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발목을 잡은 게 2차 전지죠. 900선에 대한 저항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887.95포인트에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정리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 팁을 좀 알려드리면요.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봐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위원님과 만나봐야 되겠죠.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분기 베스트 그리고 1월의 베스트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위원님. 이번 한 주 저는 굉장히 뭐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은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증시가 계속 우상향 기조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투자하는 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투자하는 데 나쁘지 않다. 저는 투자하는 데 약간 나빴는데요. 우리 위원님은 왜 안 나빴는지 조금 이번 주 증시를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 주 한 주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좀 핫했던 게 역시 배터리 쪽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 이수 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 거래가 계속 정지되면서 올라가죠. 솔직히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버블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 저는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타고 싶네요. 불타서 죽기 싫거든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가 불타지 않는 배터리. 아마 앞으로 여기에 지금 모든 기업과 역량이 아마 총동원되지 않을까. 배터리 업체들은. 이쪽에 선점하는 배터리 업체만이 결국에는 미래의 지배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CIS 같은 경우가 또 새롭게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질 때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매수했을까요? 그때 당시 CIS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가장 그때 2000원대에서 3월 24일 지수바닥 시원할 때 가장 먼저 매수했던 기업이 그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펜미스 쪽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후공정 관련주들.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좀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제가 완벽하다라고 설명드렸던 포르테 어떻게 됐죠? 날아갔습니다. 텔레칩스 완벽합니다. 주포가 작정하고 들어왔네요. 아 지금 또 한 번 날아갔죠. 그만큼 이제 하이딕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급등세가 이뤄지더라고요. 하이딕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름철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 지금 지분 투자 들어온 세력 중에서 유니케스트 쪽의 개인 대표이사랑 회장이 총 5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죠. 10위 투자가 들어왔죠. 1,600원대에서 8월 말까지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역시 그전까지는 상투신호는 안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아직 상투신호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반도체 쪽에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펜미스 업체 1조 원 될 만한 기업들을 많이 키우겠다. 적극적인 육성 계획을 예전에 발표를 했었고 지금은 어차피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역시 시장 주도 업종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전쟁 관련주를 봐야 될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소의 줄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전쟁은 종료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금요일 날이죠.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단 하나의 우크라이나 재건소의 줄을 본다. 이 SY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SY 같은 경우가 벌써 4천 원 이하에서 20%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뤄진 것 같거든요. 이 바닷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소의 줄이 나중에 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소의 줄 중에서는 또 SY라든지 대아티아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닷건에서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입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기업들 꾸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입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기업들 꾸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보라는 거는 막 이제 추경매사라는 게 아니고요. 저감해서 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의 선별적인 강세가 눈에 띄었던 한 주였고요. 또 우크라 재건 수혜주도 굉장히 힘이 좋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근데 위원님 설명 들으면서 제가 놀랐던 게 CIS가 2천 원대가 있었나요? 네 2020년 3월 24일 날이었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요. 제 운명의 날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오프라인 방송 이렇게 TV를 통해서 가장 먼저 강추해드렸던 기업이에요. 오 위원님 딱 날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AI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외에도 뭐 싹쓰리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이 요새 또 날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위원님? 네 오늘 기대해보셔도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 싹쓰리 전략 제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 붐,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죠. 2000년도 때 인터넷 붐이 일어났어요. 2008년도 때 스마트 붐이 일어났고요. 지금은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면서 테슬라가 지금 이제 바닷건에서 13일 연속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붐이 일어나는 산업혁명 속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게 뭘까?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을 때 반도체가 수혜고요. 전기차 붐이 일어났을 때 가장 핵심적인 배터리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 부품주들을 지금 바닷건에 있는 것들을 잘 보시게 되면 제2의 BH 같은 기업들이 또 탄생하지 않을까? BH 2008년도 금융위기 때 3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한 3만원 정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100배 가까이 터졌죠. 지금이 그런 시점 같아요. 잘만 보면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식 투자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시장은 반도체와 배터리를 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자막을 보니까 명운을 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 분석해봤고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으니까 잘 참고해서 다음 주 대응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 시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의 싹쓰리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다음 주ieza입니다. 지금 시작할 때 bobby 기업을 하고겠습니다. 여기 농장 위원님의 싹쓰리 기법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 삭슬 오늘도 열심히 좀 준비해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중요하겠죠. 이제 상반기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이제 돌아오죠. 하반기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이 부분을 이제 선점하는 투자자분들이 역시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반기 이슈 일단 재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핵심주들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저는 코아시아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1월달에 7000원대 그리고 지금 5월달에 7000원 여기에서 강수를 해드렸는데요. 하반기 이슈가 뭐가 있죠. 반도체 가장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ARM 상장 이슈가 있어요. 거의 삼성전자 또 지분투자 가능성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ARM과 그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열리죠. 6월 말부터 7월 8월까지 열리거든요. 그만큼 실리콘밸리부터 시작을 해서 코아시아는 뭐하는 기업이죠. 역시 ARM의 또 파트너사죠. 그리고 삼성전자, 엑시누스 오토브이 국내외 유일한 협력회사로서 최근 들어 딥엑스까지도 협력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역시 ARM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 그러면 삼성전자랑 지금 ARM 이슈가 나올 때 안 움직일까요? 아 움직이지 않을까요? 일단 7천원대에서 자사주매입이 42억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7천원대가 바닥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아직 상투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1선 돌파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200일선이 밑에 있고요. 이게 이 720선만 돌파로 위로 올라가면 사실상 완벽하게 정밸모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아시아는 역시 디자인 국내 하우스 기업 중에서 가장 중심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디벡스와 함께 특히 삼성전자 엑시노스 오토보이 국내의 유일한 협력회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7천원대에서 강추해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이슈, 반도체 이슈를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하이딥을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이 하이딥 같은 경우가 이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돌파하고 나서 딱 18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타죠. 이거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것도 지금 정비열 상태 초기로 들어가죠. 무엇보다 하반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터치 IC 같은 경우를 독점 또 공급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공급이 성사된다. 매출이 10배 이상 뜰 것 같다라고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전망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하이딥 같은 경우도 저는 가장 중요한 세력은 역시 주포 세력이에요. 대표이사 수급이 이탈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유니케스트 회장과 그리고 스칼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지분 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죠. 빠져나가느냐 그런데 유니케스트 회장과 현 대표이사가 개인 돈으로 투자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관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 종목을 엑시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만 보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팔아서 1,000원대에서 투자 들어왔다 2,000원대 들어왔다 몇 10% 먹고 팔고 나간다. 그거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유니케스트 회장이 개인 돈으로 50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왔다. 그 물량이 빠져나가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8월 말까지는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수천 개 되는 종목들이 막 꿈틀꿈틀 대고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이딘만 움직이면 조금 더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만큼 가장 재료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일단 이 하이딧 같은 경우도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는 21선 중기는 18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 노력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천 원대에서 강추해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디아이 씨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제가 발굴했던 레전드 종목이죠. 이 자리에서 제가 4월 4일 날 아직도 날짜를 잊지 않아요. 전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강추해드렸던 시점에서 날짜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CIS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 3월 24일 날 제 오프라인 TV 방송에서 딱 나와가지고 2천 원대에서 가장 제가 처음으로 추천드렸던 기업이에요. 저는 머릿속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수년 전부터 뭔가 앞으로 위기가 왔을 때 앞으로 전기차 관련 쪽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승전 결국에는 종착점은 어디냐. 종고차 배터리거든요.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은 종고차 배터리였고 그러면 지금 전기차 부품주 중에서 핵심적인 부품이 뭐죠? 구동 모듈이에요. 구동 모듈. 배터리 다음으로 중요한 부품이 구동 모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디아이 씨 같은 경우 구동 모듈을 이제 2024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양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틀 연속 십자선 형태의 양선이 나왔죠. 이제 올선 회복되면 적산병 출원과 함께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로봇 감속기 같은 경우도 개발을 완료했다. 예전에는 1년 전에는 이런 얘기밖에 없었는데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 거래서는 대표이사 직접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총력을 기울이게 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로봇 감속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항상 뭐를 개발하고 사고할 때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누구한테? 삼성, LG? 아니죠. 1차 명 회사는 현대차잖아요. 현대차한테 보여주려고 만들지 않았을까요? 현대차는 로봇 감속기 쪽에 코싹 상장업체 지분 투자까지 고려할 정도로 지금 관심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DRC도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아마 현대차에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개발 알렸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DRC 같은 경우도 5천원이 중요한 단기 지지권인데요. 그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추가 반동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이미 4월 달에 대표이사 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열사 그리고 증여까지 다 이뤄낸 상태에서 6월 5일이 끝났기 때문에 증여세 부분도 좀 자유롭게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DRC는 폐배터리 신사업으로만 영업이익을 천억 정도를 앞으로 추후에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기계까지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DRC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실적도 급증하고 있고요. 구동 모듈과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이제 배터리다 하면 구동 모듈 로봇의 핵심 부품은 감속기 모빌리티 쪽에도 쓸 수가 있죠. 구동 모듈 그리고 앞으로 가장 시장 규모가 또 커질 만한 게 폐배터리 재료의 끝장판이죠. 자동차 부품주 단 한 가지 종목을 본다? 전 DRC 말고는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 물론 아진산업 메코플라스틱도 더 갈 수도 있어요. 100% 가까이 지금 수익도 난 상태잖아요. 상승도 했고요. 제가 강추해드리고 DRC만큼은 어느 누구한테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DRC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HB 솔루션 이 기업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바닷건에서 우아양 쓰리 바닷 패턴이 형성이 됐죠. 이 기업은 세계에서 지금 최초로 지금 3개의 장비를 개발했어요. ELB 장비 빛샘 방지 역할을 하는 그리고 잉크지 프린팅 장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노마이스 장비 이게 반도체 계측 장비라고 불려지는데요. 올해부터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공급을 했다. 삼성이 아닐까요? ELB 장비는 대규모 연초부터 수주를 했고요. 하반기 아이폰 15 수혜주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잉크제 프린팅 장비 세계 최초입니다. 카티바사 쪽으로 개발을 했죠. 나중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지도 몰라요. 월봉 상단이 3만 원대가 있죠. 하반기 이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DRC 같은 경우 로봇 감속기 상반기 로봇 첨단 전략 발표가 임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그리고 HB 솔루션 지금 반도체 플러스 잉크제 프린팅 그리고 특히 ELB 애플 쪽 수혜 기대감까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반기 다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HB 솔루션 그리고 DIC 그리고 하이딥 하반기 다 이슈 있다고 말씀드렸죠. 코아시아까지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중장기 차트가 바닥에서 밀집되어 있어요. 월봉도 그렇고요. 아직 꼭대기권이 아니에요. 주포 들어온 단가에 비해서 아직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전 대표이사가 한 8억 정도 14,000원대에서 들어왔고요. 지금 14,000원대 부근에서는 기관들도 400억 투자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CB 투자 이자를 0%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았죠. 제가 공시 보는 법부터 해서 방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아 제가 알고 있는 거에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똑같은 공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실전에서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반기 이슈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이슈 많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DRT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이슈가 차고 넘치죠. 하반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꾸준하게 잘 보시면서 또 바닷건에 있는 기업들 오늘 제가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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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mani. 베이콘. 보다. 2. 1. 5. 2. 1. 1. 2. 1. 2. 2. 3. 2. 3. 1. 1. 2. 왜냐하면 그때는 비대면 관련주들이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게임들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 관련주들이 게임업종도 수혜주들이 오히려 꺾이고 백신 관련주들도 꺾이고 뭔가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이 잘못된 접근 자체가 뭐였냐면 이제 코로나 이유를 대비했어야 되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게임이 앞으로 더 회사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실까. 그 이유 말고는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왜? 게임업종은 그만큼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게임업종들이 아무리 신장이 나와도 또 데이트를 치는 경우가 지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게임즈도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지도 않고 예상 실적 대비도 올해부터는 좀 좋아질 걸로 전망은 되는데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별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가 작년도에 사신 것 같아요. 5만 5천 원대면. 그런데 이제 지금 바닷건에서 여기서 2023년도 2월달에 막 200일선 밀주구만 돌파하려고 하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역별 초기로 확 꺾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평선은 위에 있고 봉은 아래에 있어요. 거래량이 미미해요. 거래량이 원래 주식은 바닥에서 팍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 카카오게임즈가 3만 8천 원이잖아요. 지금 전저점을 막 깨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변곡점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또 내려가면 추가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님 말로 2만 원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인데요.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퍼가 20배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 어디가 바닥일지는 단정질 수가 없어요. 11만 원대가 최고점에서 거기가 중장기 저항권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3만 4천 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이지만 보이를 하다가 본전 부근에 올라온다. 그럼 좀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산업혁명 시점이기 때문에 산업혁명 구간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걸 봐야 돼요. 연초에 누가 주도했죠? AI가 주도했죠?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특히 배터리와 전기차. 이게 지금 시장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도 게임즈들이 대박 터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3만 4천 원 지지권, 본전 부근에선 매도, 그리고 좀 반등을 줄 때 축소를 해가면서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1차 저항권은 4만 2천 원대. 많이 올라가면. 4만 2천 원이요. 거기가 이제 100일선, 200일선 또 강력한 예전의 고점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는 이전 저점 다음 주 월요일에 변곡점인 것 같고, 중기지권 3만 4천 원, 단기지 또 이제 저항권 4만 2천 원, 본전 부근에서는 매도 전략, 종목 교체, IT, 자동차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전저점을 깨면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3만 4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에서 갖고 계신 물량만 그대로 가져가면 되실 것 같고요. 본전이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고 정말 좋은 종목으로 바꿔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네, 그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31님의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에코플라스틱, 매수가는 6,900원, 비중은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찐팬입니다. 라고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 찐팬이니까 저희가 굉장히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일종가가 6,200원, 지금 손실 보고 계시고 보니까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5월 달에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이때 뭐 챙기신 건지 아니면 내려올 때 사신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 종목 지금 그래도 매수가 대비했을 때 엄청 많이 내려와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회원님? 아, 찐팬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이고 6,900원대에서는 저는 강추해둔 적이 없거든요. 주포가 2,000원대 중반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제가 올해 연초부터 해서 전기차 부품주 걱정하는 가장 쓸데없는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을 안 하시다가 이제 막 날아갈 것 같으니까 6,900원 추격을 했다가 지금 내려오니까 손실이잖아요.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왜 제가 아쉽냐고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 2월달 2,000원대 중반대 정도가 최대주주가 유중 들어오고 자사주매입 들어오는 단가거든요. 721선부금 밀집 국면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6,900원대에서 이거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더 갈 거를 찾는 거거든요.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 삭스리는 721선 밀집 국면 이런 게 제 유행어잖아요. 밀집 국면, 721선, 주포 매집 단가 부근, 바닥에서 대량 거래, 바닥에서 대량 거래, 밀집 국면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6,900원대에서는 야 이거 좀 더 가지 않을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기차 이제 앞으로 내년도 공장도 완공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전 저전부금 또 여기서 중요한 지지권 같은데 한 5,800원대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를 하다가 본전부금 이상 올라온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바닥권 지나기 때문에 뭐 만원대까지 날아간다 하더라도 단기는 중장기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지금 저항권은 8,300원 그리고 본전부금에서는 일단 매도를 했다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위주로 또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플라스틱은 5,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에서 보유주만 갖고 계시고 본전까지 올라오면 정리하자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종목 AS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의 종목 AS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수익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첫 번째, 6월 10일에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에이텍 모빌리티고요. 딱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어요. 최고가 기준 16%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2일에 슈팅 한 번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 썼고 어제 15,500원의 종가 만들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아, 위원님, 타이밍 진짜 딱 좋게 종목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잠깐 쉬어가는 거라면 지금도 신규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우리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에이텍 모빌리티 지난주에 급등이 한 번 나왔다가 조정받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일시적으로 송구르기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은 앞으로 9월달, 10월달부터 해서 지하철도 애플페이, 비대면으로 비접촉 그만큼 태그리스 기술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티머니 쪽에 지분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대표이사 매수와 함께 자사주매입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완전 20개월의 평소 초톨파와 함께 2020년도 때처럼 바닥에서 움직이거든요. 이번 달부터 MNCD 빨갛게, 투자심이 빨갛게, 스토케스틱 지표 빨갛게, 변곡점에서 터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텍 모빌리티는 주포가 11,000원대에서 들어왔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올산 회복되려고 하는 위치거든요. 이번 주에는 재차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이제 과일 종목 지정 예고가 풀리고 나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6월 마지막 제 주부터 좀 더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건 지금 매도를 논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지권 같은 경우 21산, 13,900원대가 단계 지지권으로 보시고 저 721산, 19,000원대 뚫어버리면 본격 상승 전환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에이텍 모빌리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추가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하시면서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주에 기대를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5월 30일 백광산업부터 보시죠. 최고가 기준 거의 90%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무섭게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13일에 악재가 나오면서 정말 장 막판에 급락하면서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다시 회복을 하면서 21% 급등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차트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 좀 점검을 받고 싶은데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 종목 괜찮을까요? 네,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주식을 하다 보면 좀 변수가 생겨요. 그런데 아마 백광산업은 충분히 매도 기회를 줬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위에까지 90% 가까이 올라왔죠. 그날 급락하는 그날도 갑자기 돌발적으로 악재, 횡령, 회장의 혐의가 있다. 그런데 그날 27%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막판에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 이득 실현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대표사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말 나온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거든요. 순간 또 거래가 정지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도 이득 실현하시고 그리고 꼭대기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제 다시 진입은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혐의들이 판결되는 부분을 보고 나서 다시 그때 가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말 나온 건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셨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재진입도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것 같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하이딥 체크해 보시죠. 최고가 기준 131%가 넘어가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 주실 때 우리 위원님이 굉장히 저점에서 주셨거든요. 그 뒤로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름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이딥 52조 신고가가 2,900원인데 우리 위원님 이 종목 앞자리 이제 좀 3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하이딥 같은 경우는 재료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 반도체를 독점 공급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시장의 관심이 일단 향후에 만약에 성사가 이뤄지면 집중될지도 모르거든요. 유니케스트 회장이 지분 투자했다. 그런데 저는 회사 돈으로 투자하지 않고 개인 돈으로 투자했다. 나무가라든지 드림텍은 회사 돈으로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수년 전부터 개인 돈으로 지분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만큼 보는 눈이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하이딥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아직 상투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제 기타 범위 매물만 좀 소화하는 거고 대표이사 수급 이탈 없죠. 그리고 스칼레이크 인베스먼트 천만주 수급 이탈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유니케스트 쪽에서 투자 들어온 회장, 대표이사 어차피 8월 말까지 지금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기는 1,800원, 단기는 2,2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점심적 추가 반응을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까지 계속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투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앞자리 3까지 기대해보자 라고 하셨는데 위원님, 여름까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 12행사 시점이 8월 말부터 유니케스트부터 해서 증권회사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년 전부터 지분투자 들어온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아직까지는 끝난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여름철도 증시가 핫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켜보자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핫해지는데 증시도 핫해진다. 굉장히 즐거운 신호인데 우리 여름도 기대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보따리 굉장히 또 든든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볼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서, 생성형 AI 문서 플랫폼 지배자가 되려고 열심히 지금은 네이버 클라우드랑 협업하는 것 같거든요.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한다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최대 주주가 계속 매집을 해요. 천원대 초중반대에서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고 셀바스 AI 쪽에 헬스케어 쪽에 지분 매각을 통해서 순이익도 수백억의 자금이 들어오고 부채가 이제 거의 무차입 경영할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안정적인 재무 상태와 무차입 경영 뭐 단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 잘하면 만약에 이 글로벌 시장에도 성공을 한다? 지금 1억 명 사용자를 확보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2008년도 때 그때 스마트폰 막 나올 때 그때 이 기업이 2만 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생성형 AI 쪽에 이제 하반기 신제품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히트를 친다. 그럼 아니말로 이런 기업들이 제2의 네이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점에서는 뭔가 플랫폼을 또 선점할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갈지 못 갈지를 떠나서 도전할 수 있는 충분히 명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EOS를 오전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꼭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말이 제2의 네이버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단점이 없다고 하시니까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종목도 우리 위원님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이 대아티아이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주였죠. 그런데 예전에는 대북테마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원래 제가 대북테마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엮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사주매입이 22억 정도가 이미 작년도에 4천 원대 이상에서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매입이 들어왔다. 자사주매입당가 지금 이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아티아이가 현대로템이 해외 쪽에 수주를 할 때는 이 기업이 따라서 수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핵심 제어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로템, 우크라이나 재건에 무조건 참여하지 않을까요? 이미 그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대로템과 같이 볼 수 있는 대아티아이는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US을 오전 9시 온라인 방송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대아티아이였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대아티아이 좋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 종목은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종목도 눈여겨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의원님? 네, 그래디언트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자사주매입이 한 2, 300억 들어오고 못 가는 기업이 좀 드물거든요. 그만큼 제가 바닥에서 봤던 인터압스, 한미반도체, 포로텍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이눅스 첨단 소재 자사주매입을 막 200억씩 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디언트가 자사주매입이 290억 지금 넘게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자사주매입이 끝날 것 같아요. 297억 가까이 들어왔나? 거의 다 들어왔어요. 이제 300억 육박을 하고 있어요. 야놀자 지금 낯싸게 상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모 회사에서. 그만큼 인터파크의 지분도 이제 24% 가까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디언트, 바이오 신사업도 확대하고 있죠. 뭔가가 있지 않을까. P4T, P4T 관련주로도 움직이긴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부가적인 부분 같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뭔가 신사업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야놀자 쪽 기대감이 1년 동안의 매집을 이뤄진 게 아닐까. 작년도 7월 달부터 자사주매입을 시작하고 이제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거죠. 이제 갈 때가 됐다는 거죠. 바닥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그래디언트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혹시 이 회사가 인터파크가 혹시 사명을 변경한 회사인가요? 인터파크 맞습니다. 그래디언트로 변경했습니다. 어쩐지 약간 인터파크랑 관련이 있다 싶었더니 인터파크가 이름을 바꿨네요. 네, 사명을 변경했어요. 이름 바꾸고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야놀자 상장 기대감도 있는데 이제 주가가 갈 때가 됐다라고 하시니까 이 종목도 관중에 넣어놓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과연 인터파크 같은 그런 좋은 기업일지. 네, 이번에 제가 나머지 두 개 설명드릴 종목은요. 역시 가장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만큼 DIC, DIC는 지금 제가 주변에 어떤 친한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버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이 급증하면서 그러니까 이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한 주포, 한 수급만 들어왔느냐? 아니죠. 계열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자녀, 그리고 친인척 다 들어왔다라는 건 굉장히 양호한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믿을 만한 수급들이. 그런데 DIC는 현대차 쪽에 감속기 독점 수주하는 게 왜요? 그러면 로봇 감속기까지도 개발을 했다. 얘기가 나왔다는 건 양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뭔가 이제 현대차 쪽이랑 얘기가 오고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는 어떤 물건을 개발했다든지 뭔가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든지 가까운 사람하고 뭔가 논의하고 싶죠. 개발을 한 거예요, 이미 시제품 개발을. 그러니까 이제 DIC 같은 경우 공장도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 수급 좋고 실적 급증하면서 미래의 핵심, 전기차 구동 모듈부터 해서 폐배터리, 로봇 감속기까지 한다. 현대차의 완전히 사실상 독점 수혜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현대차 모빌리티 사업도 하다 보니까 역시 구동 모터는 또 모빌리티 쪽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업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일단 또 온라인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또 그쪽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요. 뭐 설명드릴 필요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에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종목 바로 DIC 받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리 위원님이 자신감 뿜뿜 하시는데요. 역시 주인공은 좀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보면 나쁠 게 없는 기업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을 텐데 잠시 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진짜 마지막 종목이에요. 마지막 주인공이 뒤에 나오잖아요. 가장 좋은 종목을 뒤에다 배치를 하셨겠죠. 우리 위원님이.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CIS라는 종목인데요. 이 CIS 같은 경우는 제가 2000원대에서 2020년 3월 24일 날 발굴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100%에서 200%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그때 SBA 인베스먼트가 5000원대에서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SFA에 11,000원대에 매각을 했어요. 엄청 남겨먹은 거죠. 그런데 지금 2300억 들어왔거든요. 그럼 SFA가 웬수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역지사지. 그리고 항상 이 SCIS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 기술 투자에도 지분 투자를 유치했어요. 그럼 이런 돈들이 왜 들어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전국 제조장비 국산화했다고 해서 아닐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 핵심 소재를 지금 삼성 SDA랑 국채까지를 진행하고 완료하고 시설 투자도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고 전고체 배터리 쪽의 소재 쪽을 보고 인수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부가적으로 LFP 배터리 쪽도 삼성 SDA랑 국채까지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료가 전기차 배터리 쪽 내에서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장비랑 소재까지 또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업이 있나요? 이수학보다 재료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차트가 아직 밀집돼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늦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2020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박을 놓쳤잖아요. CIS를 2000원대에서 가만히 갖고 있었어도 몇 배 가까이 올라가는데 대박을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수학 같은 경우도 제가 2022년도 때 발굴해드리고 또 300% 또 올라갔거든요. 100% 먹고 팔았으면 아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나올 때까지 끝까지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닷건에서 움직이는 기업인 만큼 이런 기업들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극찬을 했죠. 그만큼 조정시만 저가 매수기를 노려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아까 2000원대에서 잡았다던 그 종목 맞나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 게 2000원대에서 잡으셨다면 지금 가격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예전에 이수학도 3000원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 3만원까지 갔죠. 왜냐하면 이제 미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8천원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다 지금 80만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지금 산업혁명 진입점에서는 그만큼 이 버블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거든요.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해서. 미래 가치를 볼 때는 아직도 그렇게 가격이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올해부터 증설 효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이수학보다 재료가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IS까지 받아 봤고요. 정말 좋은 종목들 가득가득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못 들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상반기 DRTEC 하이드비 100% 상승세를 돌파하면서 아마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역시 주식 싹쓸이 바닥에서 대박주를 발굴해 드리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번에도 바닥에서 열심히 발굴하고 있으니까요. 대상 방송과 같이 내년도 버블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분기 베스트 1월의 베스트 공명정지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닥에서 대박 종목들을 발굴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주식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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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